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이태원 저기 팀이잖아. 안녕하세요. 그리고 본인이 직접 내리고 있습니다. 박 감독님 안녕하세요. 우리 박 감독님. 그날 지쳐서 가까이 안 오시네. 벌써 경기하셨네. 우리 대집이 어떻게 나왔어? 여기다, 여기. 에이코트 아래 나올.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서 두 번을 해서. 그리고 여기는 우리한테 찐 팀이잖아. 하다가 보습부대에서 우리 하이플라이스 팀과 이렇게 만나가지고, 결승진을 만나가지고 또 멋지게 대결하면 좋겠다. 좋겠다, 진짜. 여기 제가 소속하는 팀도 사실은 있어요. 아, 여기? 어디? 강남사회인대. 아, 여기? 제가 12년간 거기에 소속되어 있었어요. 12년 동안 여기 있었어? 한국에 오자마자, 네. 거기 엄청 세요. 여기 세? 너 류애보다 잘 아는 사람들도 있어, 여기? 그거 없어요. 여기 나르샤 배구단 어디 있어요, 나르샤? 아, 안녕하세요. 아, 저기는. 아, 나르샤 배구단인데 뭔가 포스가 있다. 어디 팀이에요, 나르샤는요? 전라도 광주요. 전라도 광주요? 아, 우리 전라도는 안 좋은데. 저희가 그때 육전 먹고 안 좋았거든요. 야, 야, 우리도 빨리 몸풀지 안 되겠다. 우리 이럴 번 갈아입자. 갈아입자, 갈아입자. 갈아입자, 갈아입자.